지난 23일 시청 접견실에서 인천시와 러시아연방 사할린 주정부와의 업무협약식이 진행됐습니다. 협약식에 참석한 송영길 인천시장과 블라지미로비치 사할린 부지사는 공항과 항만의 개발 그리고 경제자유구역 개발 모델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을 약속하며 공동협력 합의문에 서명했습니다. 인천은 러시아와 특별한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아감대의 추모비가 우리 인천연안부도에 있고 우리 인천과 사할린 간의 많은 항만 교통 물류 분야에 좋은 협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할린은 다양한 지하자원과 산림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공항과 항만 그리고 도시개발 등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인천과 사할린 간의 항공화물 노선을 활성화시켜 유럽과 미주 등 전세계 항공화물 수요가 인천국제공항에서 환적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입니다. 한편 사할린에서도 지역도시개발 사업에 인천기업을 참여시키겠다고 밝혀 인천기업들의 러시아 시장 진출도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민트TV 뉴스 오병민입니다.